정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한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예배해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정말 아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뒤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 민족의 족속이 이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 민족이 다 몰살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왕국의 제 2인자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시작되어지고 왕에게 허락까지 다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사 잘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저도 나름대로요 인사를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어느 순간 이분에게 인사하다가 이분에게 조금 인사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이분이 상처를 받았대요 왜 이분한테는 아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인사를 안 했느냐 여러분 또 설교할 때 제가 이쪽 보고 설교를 많이 한대요 그렇다고 저쪽에 있는 분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는 무슨 어두운 자식입니까 이렇게 또 제가요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려서 이쪽을 좀 보게 되어지고 또 여기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이쪽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의 영성이 깊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환상 안 보셔도 돼요 인사만 잘하셔도 돼요 인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모르디게가요 이런 일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애통하며 금식하면서요 울면서 불을 짚고 굵은 배옷을 입고요 아 그 궁궐 앞에서 막 애통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르디게가 이제 왕비가 되어져 있는 자기 조카를 에스터를 찾아갑니다 모르디게가 이 에스터를 이렇게 찾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에스터에게 얘기를 했을 때 에스터가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왕에게 이런 억울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반대를 합니다 남녀불원하고 어떤 누구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 당시 법을 할 때는 내가 죽습니다 왕이 그 규호를 내밀었을 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모르디게가 삼촌인 모르디게가 에스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르디게가 그를 시켜 에스터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로 다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에스터야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네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요 어려운 환경이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란 말이죠 모르두게는요 에스터에게 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하나님의 뜻은요 다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 무사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복을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칭찬도 나오지만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술정했을 때 나오는 가장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사용을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하니까 지금 다 관광지로 변화된 거예요 초대교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두가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발뺌하지 말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총회가 뉴욕에서 15년 만에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뉴욕이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두 배로 비싸잖아요 그리고 총회를 할 만한 공간적인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뉴욕 차례가 왔는데 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저희 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게 우리 교회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알았어요 저는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쪽 뉴저지에 어떤 허름한 거기 뭐 다른 데를 얻어가지고선 그냥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임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이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때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스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회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에 일어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아니하면요 한심한 인생이 되어줘요 그냥 여러분 그 삶이 정말 너무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모르드게가요 에스터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자리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직분일 수도 있고 지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 거기에 있는 이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 네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이유 그것을 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터는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그 파사 왕국의 미인 대회를 미스코리아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왕후가 되었어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출하고 왕후가 되어졌는데 물론 에스터가 인물이 이뻤겠죠 그런데 과연 인물만 좋아가지고서 그가 왕후로 뽑혔을까요? 왜 그래요? 그 에스터는 조건을 따졌다면 그는 왕후가 되어줄 수 없어요 왜?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가 왕후가 되었으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속이면서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에스터가 자신이 유대인 것이 드러난다고 했다면 그는 왕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얻은 것 에스터가 왕후가 된 것은 이것은 에스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터는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배경으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스터를 왕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에스터를 왕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터가 그냥 왕후가 된 것을 아님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런 물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런 모든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터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에스터서예요 에스터가 왕후가 된 것은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은 뭡니까? 그날따라 왕이 잠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역대의 일기를 왕들이 썼던 일기를 읽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그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우연한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때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었을까요? 에스터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총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 총회가 이루어진 것은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총회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어쩌다가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어린이 학교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빌리포스 2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사명과 바로 나의 자리가 일치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일치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주어진 것은 절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잘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출세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잘나서 출세한 게 아니고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쓰임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리를 깔아뭉개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조금만 생겨도요 죽는다라고 난리 집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만한 이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보세요 누가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누가 몸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미치는 게 아닙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쳐야 미친다 그거 진리 아닙니까? 미쳐야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정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쳐요? 미치지 않으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왜 미칩니까? 미칠 만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이번에 총회하는데요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프라우드하고 같은 얘기해요 제가요 너무 어린이 학교에 단위 목사가 됐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제가요 성도님들 하는 걸 보니까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해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걸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지금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얼굴의 기쁨 그 얼굴의 감사 정말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터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왕후가 왜 되었는지 알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는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진다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었을 때 에스터는요 그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보세요 에스터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아주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교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당신은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을 때 그때 왕을 찾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독사를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할지라도 아무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을 때에도 왕이 규호를 내밀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그때예요 그것이 정말로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왕우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우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패유를 시켜버렸어요 근데요 사명을 깨달은 이 에스터가 규례를 어기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껏 죽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 떠올릅니까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그 예수가 저 십자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에요 자기는요 죽어야 될 순간이 오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답니다 바로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는 이 잔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모두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도요 세속적인 세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프로 프로하고 이런 취미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프로는요 사선을 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아요 근데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운동해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이런 날씨가 안 좋으면 운동을 안 합니다 일전에 프로 운동선수 한 사람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TV도 마음대로 못 봤대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거나 어디 카페에 차 마실 시간도 없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수도사적인 생활을 하는 완전히 속세를 끊고 그렇게 운동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이 야구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에 배팅 연습을 하는데 배팅 연습을 하는데 몇 번 휘두르는 지를 세지를 않는데요 막 배팅 연습을 하다가 이제는 너무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선 이제 도저히 배팅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망이가 편안하게 휘둘릴 때는 그때는 아예 새지도 않다가 이 팔이 고통이 오는 순간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 횟수를 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이를 악물고 그냥 죽기 살기로 방망이를 휘두른대요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어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저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근육 만드는 것도요 딱 이런 보면은 참 아 이런 그냥 이게 근육이 왕자가 새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비슷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아무런 근육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참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던지듯이 이렇게 섬기시고 수고하더라고요 정말 대충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데코팀들 아 이게 세팅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물병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딱 맞춰 그리고 이 상품이 좀 다르니까요 아 이거를 상품 맞겠다고 2층이 또 상품 맞게 하고 우리 박사모부터 시작해서 우리 데코팀들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수진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디 호텔 가서도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요 그냥 식당 안에서부터 막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 거기서 은혜스러운데 밥맛이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하나요 그 캐터링 하지 않냐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음식을 만들어 맵기마다 밤에 아주 그냥 밤 12시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막 아는데요 완전히 전심전력을 다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까? 근데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삶에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최선을 할 때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을 만큼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때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등산하는 분들 이전에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산을 찾아 그 험한 산을 찾아 다닌 이유가 뭡니까? 높은 산을 오를 때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정상에 오르면은 힘도 다 빠지고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은 얼떡이지만 야호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등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때 물어보세요 왜 등산하니까? 거기에 산이 있어서?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지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인도했잖아요 저 나름대로 그 새벽예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연합예배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요 그 말씀을 주인예배 설교로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 준비하기도 너무 힘든데 이 새벽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연합예배 때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두 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새벽예배까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좀 실만하니까 우리 박사모님이 저를 어디 가야 될 때 있대요 데코 커버가 의자체어 색깔하고 약간 안 맞는데요 이게 맞아야 성교사님들이 은혜 받을 텐데 아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면서도 제가 너무 힘든데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아니 총애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다 그때 또 비는 오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아 거기에 이제 갔는데요 아 여기서 또 안 파네요 안 판다네요 자기에게도 도매로 팔지 소매로는 안 판다네요 사정했는데도 안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오면서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지만 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에 이 간식도 그렇고요 또 이 과일도 있죠 아주 싱싱한 거로만 저는 뉴욕 와가지고 그런 과일 싱싱한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맛있고 며칠 갔는데도요 이게 신선함이 계속 가는 거 있죠 데코레이션 뭐 간식도 간식도 이뤄진 목사님 아 이게 이런 작품을 내가 어떻게 훼손할 수 있습니까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훼손하세요 훼손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여러분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목사님은 한 주간 40시간씩 설교를 했대요 어느 때는요 60시간 설교한 적도 있답니다 거의 죽기까지 설교했다라는 거죠 저도 일주일 내내 한 열 번 열한 번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엄살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저 LA에서 소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뉴욕 어린이 학교에 와서는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김수철 목사님 다 했으니 제가 해도 해도 표가 안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이 나를 지배를 해요 죽음이 나를 지배하면 죽음의 힘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과거로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죽지 못하는 자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 거기에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해본 분들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디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람 부는 대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환경 치여서 대충 살아가거든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생명을 이렇게 내던지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히브리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인생을 다 들였는데요 어떤 누구 하나 거기에서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에 무조건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 일에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돼요 아무 일에나 생명을 걸만한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생명을 걸지 말아야 되는 곳에 생명을 걸어요 도박이라든지 세상 허무한 곳에 자기 물질을 걸고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생명 걸만한 일을 만났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어로 기회를 opportunity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opportunity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우어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은 이 항구마다 다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큰 배든지 유조선이든지 다 그 항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항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구에 배가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밀물대를 잘 맞춰야지 항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 밀물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이 큰 배가 항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 순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up, pole to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면요 이 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에스터가 이 때를 살리지 못했다면 유다 민족은 다 못 살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나중에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들통나서 자기도 아마 장대에 매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토도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아무 때나 생명을 걷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카이로스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경의 때에 크로노스 때가 있고 카로노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놀란 이사는 바로 이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계시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의 몸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을 알아차리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이구나 다 알아요 내가 헌신할 때이구나 내가 희생할 때이구나 내가 생명 바칠 때를 다 느껴요 그래서 이 가슴에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한 역사의 시점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파도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몸을 던질까를 우리가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목사님 그때 돈이 있었을 때에 그때 건강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물질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일하자 시작 우리 손에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종교하는 목사님 중에 기독교 저설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 책이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분 책의 특징이 뭐냐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10분만 읽으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책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가 있는 바로 모아둔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초 한 자루를 붙들었는데 갑자기 양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옆에 있는 다른 양초에게 손을 뻗치자 그 양초도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이 불을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깊게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밝힌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 묵상해서 제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묵상해서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양초가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네 개의 양초를 발견을 했어요 그들 중 하나의 양초를 가지려고 나가했더니 네 개의 양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지금 양초들이 홀홀 탈 때 우리는 노래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빛 주게 할 때야 지금 이 노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양초들이 노래하네 결국 어떤 양초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중년 남자는 불을 밝힐 양초 한 자루가 없다라고 투덜거리면서 나왔는데 그 아내가 왜 양초를 가지 오지 않았느냐고 막 따집니다 이 중년 남편이 자초지경을 다 얘기하라는 아내가 화를 내면서 당신은 무슨 그런 양초들이 양초들을 어디에서 그렇게 사왔길래 그런 양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년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초들을 건넌 마을에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런 가족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나라는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사명을 이룰 그 위치를 망각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창립 2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이 불을 밝혀야 되는 데 있어서 자꾸 어둠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사 쪽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향후 10년 동안에 바로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1년 동안 한국 교회에 3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믿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이미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복사로서 아주 비장해요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떠한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우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린이 학교에 오신 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이 세속적인 거대한 당뇨에 휩쓸려서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역사의 반전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 자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이요 어떤 큰 교단 내 비애교에 보면 작은 교단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단이요 선교하는 교단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예배 드리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사님들이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합시다 예수다의 비장한 결단이 새 역사를 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복음이라고요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정말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지금 말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시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던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생명을 던질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몸을 사리고 살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자신의 생명을 뺏어버려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파도를 탄 겁니다 그때 민족을 살려내고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더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선택의 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혼자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생명을 걸어 자신의 백성을 살릴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다라는 놀랍게도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이 되어지고 난 이후로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생명을 걸고 난 후에 비로소 진정한 왕후가 되었어요 생명을 건 선택이 몰살 직전에 있었던 유대 민족을 구출했고 한 사람의 목숨 건 행동이 많은 사람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 십자계에서 생명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선포한 것은 캐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걸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한번 죽어보세요 나는 죽었음을 인정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내 속에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교회가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종회를 섬기는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이미 교회가 비실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저 교회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문을 닫기 직전이다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다음 세대가 주로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여러분들을 정말로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지 그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때와 일치가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스터에게 도전한 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리고만 살래? 내가 받은 것을 뭉개고만 살래? 내가 받은 것을 작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처음에 새가족 오신 분들이야 섬김을 받는 거 괜찮아요 많이 섬겨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생활했는데 아직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직도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의 이때를 갖다가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연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죽을 거라는 우리가 이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전자 안에 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주전자에 이 뜨거운 물이 속에 이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앗 뜨거워 하고 뛰쳐나오잖아요 근데 찬물에 이 개구리를 덮고선 처음에 살살 온도를 이렇게 높이고 높이다보면 아 뜨뜻하다 그렇게 느끼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괜찮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 그 한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껴있지 않느냐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요 어떤 교회도 여러분 그 순간에 정말로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gesagt